쿠팡 관련 주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해서. 관련 주가 진짜가 맞나. 뭐가 찐인지. 리포트도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자 보시죠. 사건의 발단은 이거죠. 쿠팡 미국 뉴욕 증시 상장 공식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아니 원래 나스닥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뭐 나스닥 가는 것도 대단하다고 느껴졌는데 NYSE에 바로 그냥 직속 상장이 된다고 해가지고. 아니 쿠팡이 그 정도였어? 라고 물음표를 다시는 분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로켓 제휴가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마존 풀필먼트를 모방한 로켓 제휴로 흑자 전환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그 그래서 쿠팡의 실적에 대해서 연간 gmv 추이 뭐 월별 gmv 추이 쭉 좋고 고객 수도 늘어나고 있고 객단가도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미 여러분들 수많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보시고요. 저희 그 키움증권의 그 김수정 캐스터가 한 3분짜리 쿠팡 대박난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셔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나스닥에 상장을 했을까? 꼭 여기 띄워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부분이냐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협력사 제지주의 주가가 팡 터졌다. 동방이니 영풍제지니 kctc니 kth니 대형포장이니 막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진짜 찐수해주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주목했던 거는 여기거든요. 연간 gmv 추이. gmv가 뭔가 하고 봤더니 전자상거래 업체들한테서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로스 멀천다이스 볼륨이거나 그로스 멀천다이스 밸류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총 매출액이나 총 상품 판매량을 가리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쿠팡이 이거거든요. 쿠팡이 이건데 쿠팡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결국은 네이버가 1등이라는 거죠. 연간 gmv 추이가. 그러면 네이버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런 분석 때문인지 네이버의 주가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가 오늘 살짝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를 봐도 보시다시피 2016년보다 2020년에 네이버가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을 쿠팡이 뒤를 쫓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재평가가 시급하다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대 쿠팡 관련 지표를 봐도 사용자, 멤버십 규모, 거래액, 판매자 수, 물류 역량 대부분 다 일단 네이버 쇼핑이 현재 수준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분석을 살펴봤더니 현대차증권에서 김영룡 용구의원이 발간한 네이버 관련 리포트입니다. 쿠팡, 맥스 50조 상장. 쿠팡의 시가총액이 한 50조 원이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60조 원 시가총액은 현재도 싸다라고 하면서 TP가 50만 원까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TP는 목표가죠. 목표가. 쿠팡이 증권신고서 제출했고 50조 원 밸류를 전망하는데 네이버 쇼핑 사업의 평가가 5, 6조 원에서 한 18조 원 정도 된다. 쿠팡이 현재 GMV 기준, 아까 GMV 봤죠?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아마존 대비 절반 수준이고 알리바바와 유사한 수준인데 사실 네이버 쇼핑이 쿠팡에 대비해서는 할인하는 걸 가정을 하더라도 최소 6조 원에서 18조 원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쿠팡이 20조 원의 가치를 받을 때, 30조 원의 가치를 받을 때, 40조 원, 50조 원의 가치를 받을 때 그때 네이버 쇼핑의 사업 가치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 전체 기업 가치를 봤을 때는 네이버 시가총액이 만약에 쿠팡 시가총액이 20조 원이면 73.9조는 돼야 되고 50조 원까지 받으면 91.9조 원은 돼야 된다. 보수적으로 봐도 그 정도다라고 현대차 증권에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목표가를 4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상향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 시가총액이 네이버가 64조 원 정도입니다. 어, 90조 원까지도 보려면 이 현재 39만 원의 주가가 한 50만 원까지는 뛰어야 50까지는 뛰어야 시가총액이 한 90조 원이 되나 봐요. 그래서 50만 원까지 목표가를 높여놓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카카오는 어떻게 볼 것이냐. 네이버를 보면 카카오를 또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성종화 연구원이 준비한 리포트를 살펴봤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TP를 모두 상향한다라고 해서 카카오를 중심으로 여기서 봤는데 밸류에이션 방식으로 거래에 곱하기 멀티플 방식을 봐야 된다. 매출액보다는 거래에 곱하기 멀티플 방식이 더 합당하다. 아까 거래액은 아까 봤죠? GMV인가요? 네, GMV를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네이버 커머스 부문과 카카오 커머스를 적용한 멀티플은 쿠팡 대비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여기서 카카오는 호각, 그리고 네이버는 여비라고 봤습니다. 쿠팡에 대비해서. 카카오는 약간 비슷한데 네이버는 아직까지 조금 아쉽다. 아까 현대차증권에서도 살짝 할인을 적용을 했잖아요. 그게 네이버가 갖고 있는 매출액이나 가입자수나 이런 거는 물론 지금 숫자적으로는 쿠팡보다 위지만 전체적인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이버가 살짝 여리다라는 거를 이베스트에서도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 네이버 커머스 부문과 카카오 커머스의 네이버, 카카오 가치기속부는 13.5조원, 7.6조원으로 산정을 하고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목표 주가는 현재 각각 11%, 10% 상향한다. 네이버도 11% 상향해서 51만원, 카카오도 결국 60만원에서 66만원까지 10%를 상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카카오도 현재 카카오는 수익률이 네이버보다 상당히 높잖아요. 비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0%를 상향한 거고 네이버는 11%를 상향한 거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말은 많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관심이 많은 건 이거잖아요. 동방, KCTC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 동방의 주가. 일단 현재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그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갔고 동방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살펴봤더니 SK증권에서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야, 이 직접적인 수혜주라는 제목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려오죠. 자,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쿠팡에 입점한 셀러들의 상품을 쿠팡 풀필먼트 센터로 운송하는 물류전담 운송사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서 풀필먼트 센터의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길래 풀필먼트가 뭔가 하고 봤더니 아까 봤던 그 기사를 다시 보시면 됩니다. 쿠팡 뉴욕 증시 상장 로켓 제유가 결정적이었다. 이 로켓 제유가 아마존의 풀필먼트를 모방한 그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켓 제유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고 결국 뉴욕 증시 상장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로켓 제유 프로세스를 보니까 수요를 예측해서 물류센터에 입고하고 매입하고 배송하고 CS 관리. 이게 뭔 차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쿠팡을 이용하면 이 사람이 어떤 거를 관심을 갖고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수요를 예측해서 너 이거 살 거지? 너 이거 살 거지? 이렇게 준다 이거예요. 그거를 쿠팡이 계속 하고 할 것이다. 이걸 강화할 것이다. 이게 로켓 제유고 그렇게 되면 미리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입고가 돼 있으니까 그만큼 더 배송이 빨라지겠죠? 너 이거 살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리 입고 시킬 거야. 그렇게 되려면 뭐가 되겠어요? 동방이라든지 이런 창고 관련주가 더 크게 쿠팡이 협력을 가져가야겠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로켓 제유는 쿠팡의 알고리즘이 필요한 제고를 예측해 판매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면 쿠팡 로켓 물류센터에 미리 입고 시킨다. 이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입점 업체들도 풀필먼트 방식을 긍정적으로 본다. 로켓 제유로 쿠팡도 수수료를 더 챙긴다. 결국 쿠팡도 이득이고 입점 업체들도 이득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로켓 제유의 FPC 풀필먼트 바이 쿠팡이라는 별칭까지 붙이면서 흑자전화는 기반이 될 것이라 내다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동방으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 직접적인 수혜주라는 거고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핵심이다. 동사의 계약상 주요 업무가 쿠팡에 입점한 셀러들의 상품을 쿠팡의 물류창고로 운송시키는 역할이다. 핵심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쿠팡과의 추가적인 계약도 기대해볼 수 있다. 라고 SK증권에서 평가를 했고요. 홈플러스와의 오랜 계약으로 다져진 신선물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을 기대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KCT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쿠팡과 물류 협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리포트가 없어가지고 기사를 가져왔어요. 쿠팡과 물류 창고 및 물류 및 창고 업무를 재휴 중이다라고 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엄청나게 제가 뒤져봤더니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서초구청이 그린벨트를 훼손한 쿠팡 선촉 앰프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실 쿠팡한테는 좀 안 좋은 기사이기도 한데 이거는 2020년 7월 기사니까 뭐 감안하시고요. 이걸 왜 가져왔느냐 거기 보니까 힌트가 있더라고요.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근처에 KCTC 양재물류센터에 쿠팡의 서초 물류 배송 캠프가 자리에 있다. 아 쿠팡이 창고들로 동방도 활용하고 있지만 KCTC의 양재물류센터에도 쿠팡의 서초 캠프가 입점해 있구나. 아 KCTC 쪽과도 협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그 실적은 어떤지 한번 2018년 기준으로 보니까 빅식스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KCTC 동방, 세방, 인터지스, CJ대한통은 한진. 그래서 KCTC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모두 증가하며 웃음꽃이 폈다. 벌크 중량물 사업호조, 계열사 구조조정, 손실규모 개선 성공의 호실적의 배경이다. 외형은 유지하되 사업 분야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 확대를 추구할 것이다. 라고 밝힌 2018년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동방뿐만 아니라 세방, KCTC 2018년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 물류창고주들이 상당히 실적 성장이 가파른 종목으로 관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쿠팡이랑 계약도 했기 때문에 더 쿠팡의 풀필먼트 기대감과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대형 포장 이런 건 어떻게 볼 것이냐. 골판지 관련주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에 대해서 보니까 딱히 쿠팡과 계약했다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냥 택배 물류 관련 산업이 부각되면서 골판지 관련주인 대형 포장, 영풍제지, 심풍제지가 강세를 보인 수준이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쿠팡이랑 계약한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한국 골판지 원지 생산량, 중국향 폐지 수출 규모 이게 이렇게 줄어들면서 한국 골판지 원지 생산량이 늘고 골판지 산업 자체가 지금 엄청난 수혜를 보고 있다 정도의 펀더멘털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결국 우리가 쿠팡을 많이 써야 골판지가 실제로 많이 활용이 돼야 이것도 같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이렇게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물음표를 좀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KTH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야 진짜 급등하는 종목 많네요. 이거 보니까 이것도 겨우겨우 찾았습니다. KTH의 한국 IR협의회에 발간한 자료에서 G마켓 11번가 쿠팡 등과 재유물을 운영하고 있다. 이 T커머스 부문. 그러니까 KT가 갖고 있는 T커머스 제가 알기로 아마 쇼핑몰이 있을걸요. 그 쇼핑몰이 쿠팡 쪽에 재유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 관련 수혜주다. 결국 쿠팡 OTT가 잘 돼야 KTH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KTH의 실적 자체는 괜찮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20억 원. 2021년 기사이기 때문에 이건 딱 진짜 지난해거든요. 전년 대비 12%. 실제로 이렇게 좋았고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커머스죠. 쿠팡과 연결해서 보려면 커머스 좋네요. YOY 봐도 24.9%. 제일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네요. 이거는 그러면 진짜 실제로 쿠팡 OTT에 같이 성장하면 기대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서 혹시 악재 요인은 없을까 봤더니 KTH는 오는 4월에 있을 방심위에 K쇼핑 재생인 심사에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효기간이 4월 18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주 2.5건 경고의 1건으로 감점 7점을 받을 예정인데 공정한 입점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지만 그 비중이 지금 중소기업 제품 비중이 떨어져서 이런 곳들이 혹시라도 K쇼핑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하고 있어서 이 정도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날 오늘 갑자기 상하가 들어갔죠? 사실 이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리포트가 있었거든요. 2020년 2월 16일 기준으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는 건데 쿠팡 내 휴대폰 피지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거 실제로 우리가 쿠팡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휴대폰 결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날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는 건데요. 다날이 쿠팡 내 휴대폰 피지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결제 수혜주로 부각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실적, 언택트 소비 증가 때문에 다날이 많이 관심을 받았었고요. 가파른 결제액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쿠팡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거래액 증가를 점유율 확대와 함께 중첩으로 받을 수 있는 다날이 수혜가 전망된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밑에 보니까 페이코인의 결제 플랫폼 페이 프로토콜이 90만 회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테슬라의 투자와 암호화폐가 실생활에 결제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한 현재 트렌드. 동사가 선점한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의 가치를 높이는 점이다. 와, 이거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점이다. 라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도 기대한다. 라고 KTV 투자증권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또 어마어마 어마무시한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박명석의 일가 뭐라고 했을까요? 쿠팡 로켓 배송 가입은 하셨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다 모든 관련주들이 쿠팡이 잘 돼야만 가치에 올라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쿠팡이 물론 잘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는 오케이 인정하겠어.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 하나는 단순히 그거거든요.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막 오, 쿠팡 대단한 기업이네. 오, 이미지 좋네. 이러면서 로켓 배송 가입해야겠다. 나도 늦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가입하시는 분이 과연 진짜 얼마나 될까.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아, 진짜 쿠팡을 지금 당장이라도 가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쿠팡은 정말 잘 되는 기업이고 다른 기업들도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 뉴욕 증시 상장이 로켓 배송의 가입자를 어마무시하게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그거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만큼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너무 축하하는 바이고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gleich시 원금 손실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